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카티비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미트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로 들어왔습니다 왜냐 한국 카트가 지금 서버 점검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만 카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대만 카트에 대만 팬분 중에서 인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쟁이라는 그 팬분께서 대만 카타이더를 저한테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만 카트에도 슈퍼카를 탈 수가 있는데 대만 카트에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레전드 파츠 5545에다가 333이 달려있는 이 개사기 슈퍼카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라고닉스에 333 강화까지 달려있는 이 차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333은 뭐냐면 출탈변 옵션을 해가지고 옛날에 플로터로 이제 중국 카트나 대만 카트 보면은 이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로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카에는 없지만 중국 카트나 대만 카트에서는 탈 수가 있습니다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요 1130, 1473, 1020, 1025 이렇습니다 드리프트가 1473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차를 한번 타고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방 달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부스터 최고속도랑 톡톡이 한번 재보죠 한번 차 성능 한번 테스트해보죠 와우 야 출범아 와우 야 출범아 와우 완전 쇼크카 와우 여기가 문이 원래 여러분들 제가 리뷰할 때 항상 딱 지나갈 때쯤에 닫히거나 그러는데 와우 미쳤습니다 개빨라요 자 일단 기본 최고속도 한번 볼게요 와우 진짜 미쳤다 개빠르다 기본 최고속도는 일단 210이네요 기본 최고속도는 210 똑같구요 네 자 그럼 이제 부서 최고속도 한번 봅시다 부서 최고속도가 또 이제 300은 그냥 나오지 않을까 고개 안 흔들어도 와우 야 302까지 나온다 미쳤다 야 고개를 안 흔들었는데 와우 고개를 흔들어야지 나오는 속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고개 흔들어볼게요 한번 304 305 와우 자 보셨죠 한카에서는 볼 수 없는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자 드리브트 감속도 한번 보시죠 출부가 여러분들 어느정도냐면 그냥 빌린 손가락 시작하면 바로 코너 보는 데까지 쭉 가 돌고 끝나 우와 이러고 끝나요 보셨죠 자 이제 감속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138 감속은 비슷한가 138 135 136 감속은 비슷한거 같은데 톡톡이 오질거 같은데 139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톡톡이 속도 한번 제보죠 형님들 와 지리네요 와 개빨라 와 300 미쳤다 와 미쳤다 제대로꺼면 한 335 나올거 같은데 자 이번에는 333이 달려있는 8군을 타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433은 233이 달려있는 칭 533 아 같은데 와 개빨 533 633 634 으악 533 수33 534 534 934 534 534 634 여기가 다운다 아~~ 아~~ 죄송 일단 출보가 꽤 빨라서 시작부터 치고 가는게 장난아니에요 진짜 스탑 하나 쓰면 끝이야 톡톡이 한번 쓸 때 속도가요 무섭네 우와 뭐야 약간 좀 얘기가 좋다는게 좀 아 아 안 돼 아니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호잇! 단날 만날 좋아요! 승수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받침이 다잇! 자 익스 한번 해볼게요 비췄습니다! 미쳤습니다! wrong Muy rápida 너무 빨라야 있는데 컨트롤링 힘들어요 이거 man aber 망 망 망 망 으으아 와 이거 하다가 한카면 느려보이겠다. 진짜 가빠있을때만 한거같아. 사고내고 일을 다해도 괜찮네요. 진짜 가빠있을때만 한거같아. 미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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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강화가 된 파라곤X를 타봤는데 너무나 빨라요 컨트롤이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카에서 볼 수 없는 대만 카트라이더의 파라곤X 출탈변 333 강화차였고요 여기다가 파츠도 나중에 올 레전드 7 이상 정도 세팅을 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유! 바! Ohh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